나 이거 처음 해봐 what's up? hi 아끼 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i'm here 예예예 자, 연습하고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기능인데 되게 좋은 기능인데 습 습 습 습 습 예예 아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살 뺐어요 아니요, 살 빼진 않았어요 살이 그냥 빠졌어요 나도 살을 빼기 싫었는데 살이 빠졌어요 러브 유 사랑해 사랑해 뭐야, 아미 이거 되게 좋다 바로바로 이렇게 라이브가 되냐? 미쳤다 위버스가 되게 좋아졌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몇 시지? 한국 몇 시에요? 비이버스 라이브 첫 주자는 호비 쏘리 질러 맥쌤 노이즈 이거 되게 좋네 이거 이러면 되게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라이브, 그쵸? 되게 좋은 플랫폼이야 여러분, 저는 도착을 했고요 여기 시간,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25일 오전 10시 51분입니다 약간 영상통화하는 개념이네, 그쵸? 도착해 그치? 신이 다가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I hope you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Did you eat?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Did you drink coffee? That's right, I'm going to drink it. Trong 금방 진짜 눈 감았다 뜨니까 도착해 있던데 내가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왔어요 막 짐 싸고 뭐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느라 잠을 진짜 한숨도 못 자고 갔는데 어느 순간 도착해 있던데 음 뭐 으 꿀잠은 비행기 맞죠? 꿀잠은 비행기지 호비파루자 그렇구나 I'm thirsty thirsty 하면 필요해 비트 위 셀핀 호비아 우영우 알아? 요즘 되게 뭔가 되게 핫한 드라마 아니에요? 오늘의 TMI가 오늘 이제 시작해가지고 오늘의 TMI가 없어 와 이거 그냥 수직까지 켤 수가 있네 졸리지 않아 졸리죠 그니까 잘 해야 될 텐데 무대 스포요? 무대 스포 재미없지 무대 스포 재미없잖아 솔직히 인정합니까? 무대 스포가 제일 재미없지 직접 보셔야죠 근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준비는 확실히 된 거 같아요 저만 잘하면 될 거 같아요 저만 나만 잘하면 되고 하아 근데 잘해야지 나도 잘할 수 있겠죠? 빽 인 더 박스 한국 몇 시에요 지금? 거의 한 시 다 돼가는 거 같은데 그쵸? 또 한 시에 매니? 네일 똥파리x2 근데 이거 되게 적나라하게 나온다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 똥파리 미치겠다 똥파리 똥파리잖아 똥파리 아니 오전인데 할 게 너무 없는 거야 왔는데 시카고 재밌는 거 없나? 아니 좀 뭔가 할 게 있어야 재밌잖아요 수시는 어때요? 여기 잘 터져요? 그냥 간단하게 와가지고 인사하려고 잘 터져야 될 텐데 가상 포옹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끊겨요 왜 끊길까 위버스는 이걸 개발해야 됩니다 안 끊기게 하는 그런 개발을 지금 당장 부탁드릴게요 지금 몇 킬로예요? 저 지금 저 근데 원래 제가 65킬로인가 이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빠져가지고 60킬로가 된 거죠 5킬로 정도가 빠졌어요 지금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지금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헤드뱅이 열심히 하려고 머리 길었어요 헤드뱅이 열심히 하려고 머리 길었어 꼴피부 꼴피부 아닌데 피부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피자 먹어요 피자 먹을 거예요 점심에 피자 먹으라 배고파 원래 한국에서는 한 끼만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두 끼 먹을 거 같아요 두 끼는 지금 살 푹푹 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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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음악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아유 좋은 좋은 뭔가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죠. 아니 오늘 출국 기사 사진을 보는데 민소의 미스였다 싶으라고 그냥 반팔 입을걸 내가 고민했어요. 취하면 좋을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반팔만 입어도 이 옷이 그런 느낌 아닌데 막 그런 느낌 안 나거든 그렇잖아. 맞잖아. 반팔을 입을걸 와.. 내 미스였어. 아.. 너무 아쉬워. 지만나 보다. What the hell? 이제 뭐 할까냐고요? 뭐 할까? 뭐 하면 좋을까? 짐을 일단 좀 풀고 아.. 오늘 뭐 입고 나가지? 너 뭐 입고 나가지? 뭐 해볼까? 뭐 해볼까? 아미 여러분들의 추천? 당신의 문신을 보여주세요. 문신? 문신이네. 아 근데 지금 좀 다리털이 있어. 아 다리털이 좀 있어가지고. 저거.. 이거 어떻게 돌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뭐야.. 뭐야.. 쯔구.. 아.. 쯔구.. 아.. 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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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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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국 아미들 잘 자시고 잘 주무시고 저는 잘 도착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잘 하고 올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라이브 또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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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